정답이 어쩔거야 형 어디 갔다 왔어요? 아우 배고파가지고 형 옷프라이즈 때문이다 아 해주네 아래가 내지 마시고 방어... 방어 다 쓸모지 아니 나 진짜 안돼 나 진짜 고기 못 잡았지? 지금 나온거야 그거 되긴 되는거야? 춥지? 여기 어디서 났어? 물 짜 물 짜 물 짜 개팟이 한번 해봐 개팟이 입벌리고 타면 미역 들어온거야 대파리 잡아 잡아놨어 지금 야 너 그 모자 어디서 났어? 살아있어? 동생꺼야? 야 얘 귀 중이염 말아서 안돼 다음 시간인가? 나 누웠어요 어디 새파리 야 너 삐끼였어? 죽을래? 누웠어요 누웠어요 누웠어요? 아니 오빠가 바로 왔어요 눈물 났어요 그것도 산지 얼마 안된거야? 네 이제 한달 바탕이 돼 물 짜기 물 물 짜기 물 짜기 불 아저씨 으악 하하하하 나 좀 반으로 요 고맙습니다 슈퍼 고맙습니다